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제가 요즘 해외 출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잠깐 한국에 오면서 휴가 아닌 휴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소 빼는 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루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치거나 찌든 몸 혹은 술을 마셨을 때 그럴 때 독소를 어떻게 빼는지 플러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떻게 조금 힐링하고 독소를 배출해내는지 그런 힐링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꾸며보려고 해요 진짜 정말 꽁꽁 숨겨왔고 어떻게 보면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한 그런 제 루틴들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순환이 잘 되고 또 독소 배출이 잘 되게끔 하는 루틴은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체질로 만들어줘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클렌즈 루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쁜 거는 뱉어내고 좋은 에너지는 흡수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의 독소를 잘 배출하는 법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담아보려고 합니다 루틴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고고! 굿모닝! 이제 막 일어난 아주 초췌한 상태입니다 요즘 제가 공복 유산소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서울에서 불 뛰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에어팟 맥스 끼고 땀 좀 내고 하면은 아침 컨디션이 올라오는 기분이라 오늘도 나둥이들과 같이 상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나가거든요 오늘도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카메라 들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집에 런닝머신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핑계 아니에요 런닝머신보다 밖을 더 좋아요 진짜 저희 집 런닝머신이고요 이렇게 귀엽게 제 운동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가볼게요 으으으으으으으읍 ią 스티커는 조금만 올리고 파를기 를 처음에 5로 10번 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예쁘지 않냐고 망했어 포기할게요 다 뛰었고요 스트레칭 좀 하고 나갈 준비해야죠 아침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니까 상쾌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다 스트레칭하고 먹어야겠어 안녕 아 아침이니까 너무 뻣뻣해졌어 제가 사랑하는 파페들 아침에는 겨드랑이를 위주로 해줍니다 감비야 가려워? 왜? 일로와 아 너무 아프다 그럼 이건 좀 치트키인데 이거 단화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등에다 이렇게 딱 대고 가슴 아파 딱 대면 격럽고 엄청 시원해요 아 사실 엄청 시원한데 엄청 아파 오우 쉿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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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 꿀팁은 손으로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깨에 내려서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아파요. 제가 그럼 좀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아래가 쫙 늘어나고요. 땅에 바닥을 짚고 엄마 인사해. 거기 와서. 엄마 인사해. 거기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스트레칭까지 마치고 이제 간단하게 챙겨 먹고 나가려고요. 제가 무엇을 먹냐면요. 힐링데이에는 두툭 기다려주세요. 공복 유산소를 마치고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복에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드세요? 사실 공복 때에는 흡수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신선한 야채랑 과일로 영양소를 채우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꾸준히 채우면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체질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침에 과일이나 야채 클렌즈 주스를 좀 대체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전날 엄청 많이 먹었거나 늦게 먹었거나 자극적으로 먹으면 아침부터 컨디션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럴 땐 특히나 더더욱 클렌즈 주스를 독소를 배출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주변은 다 알 정도로 제가 클렌즈 주스를 엄청 영업했거든요. 진짜 제가 스스로 과일이랑 야채 갈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먹었는데 사실 요즘에 좀 게을러져서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찾은 게 있는데 제가 자주 먹던 브랜드에서 처음에 먼저 그냥 제품 제공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냉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나둥이들한테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왔네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ABC 주스거든요. 한참 엄청 유행했던 거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 이렇게 들어간 클렌즈 주스예요. 비트가 원래 진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좋은 음식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비트를 쪄서 먹기도 하고 고구마처럼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갈아 먹는 게 힘들었을 때 시중에 다양한 제품을 먹어봤는데 이제 보통 좀 액상과당이 들어갔거나 당숙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먹는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라티브 제품이 이제 당이 정말 낮은 편이에요. 100ml당 당류가 4.59% 그래서 먹으면서 뭐 당 걱정이 없었어요. 성분표에 레드비트 뿌리, 사과, 당근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클렌즈 주스가 생각보다 진짜 흔하지 않아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 인공적인 청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딱 오로지 원지로만 들어간 거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비트 함량이 여기 보면은 40%예요. 시중 제품에서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함량이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여기 보면은 건더기가 있어요. 이런 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씹어 먹어야 돼요. 들리시죠? ASMR. 이렇게 건더기가 많은 게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이래요. 비결이래요. 진짜 신기하죠? 식이섬유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이 되고 당도 낮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 2, 3일 전부터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마셨어요. 이게 재료를 농장에서 직접 수급하고 세척하고 이게 쪄내고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라 그만큼 이제 대량 생산은 좀 힘든데 품질은 진짜 좋아요. 근데 사실 대량 생산 안 하니까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좋은 거는 다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요. 자동 틴트 효과가 좀 있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마시면서 엄청 막 달진 않아요. 그냥 제품 원물의 맛이 느껴지는 건강한 맛인데 저는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채소를 제가 쪄 먹는 느낌이어서 제가 너무 줄줄 칭찬만 했나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진짜! 이건 원래부터 내돈내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붓는 체질이라거나 아침에 시간이 없다거나 몸에 독소가 쌓여있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라면 저는 이 클렌징 루틴으로 너무너무 이 주스 추천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서 유산소를 시작했고 클렌징 주스도 최근 들어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나둥이들도 같이 힐링하자고요. 안녕! 짠! 저의 또 다른 힐링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저의 치트키죠. 반신욕인데요. 제가 반신욕을 진짜 많이 한다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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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진 못하고 발 정도만 담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보여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리 녹음이 없는 관계로 급하게 내레이션으로 대체를 할게요. 지금 깜빡거리는 건 온도계예요. 38도가 넘으면 주인이 타죽지 말라고 깜빡깜빡거립니다. 저는 물 온도를 37도에서 38도로 맞춰놓고 반신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에센셜 오일인데 저는 집에 정말 다양한 올들이 있거든요. 뭐 그날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날은 레몬그라스랑 진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사이소금입니다. 피부에 아주 좋아요. 이 조합으로 반신욕하면 강추! 근데 제가 반신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반신욕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좀 추천해 드리려고요. 왜냐면 노래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는 힙합, R&B, 신나는 것들인데 반신욕하면서는 좀 뭔가 잔잔한 R&B를 듣거나 좀 위로되는 노래를 들어요. 아침에 할 때는 엄청 힘나는 걸 듣고 밤에 할 때는 되게 무드 있는 걸 들으면서 아! 하루를 열심히 마무리하고 반신욕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 꽤나 멋진 여성인걸? 그런 무드를 주는 노래도 듣고 아니면 정말 지친 하루에는 위로받는 노래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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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힐링 노래가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들려주는데 이 노래인데 도입부가 미쳤어요.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첫 가사가 You need an instant ease라고 해가지고 너 지금 당장 쉬어야 돼. 너 지금 당장 덜어내야 돼. 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갑자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도입부에 꽂혀서 듣는데 힘든 사람에게 주는 위로 같은 곡이어서 몇 년째 자주 듣는 몇 안 낸 노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사 없어도 그냥 좋아요. I wanna run away Don't wanna lie I don't wanna lie 근데 발만 담가도 지금 발 담그고 있거든요. 발만 담가도 이마에 땀 나. 이게 땀이 나는 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노래를 추천해야겠다. 커피! 사실 가사는 들으면 안 되고요. 가사는 그냥 뭐 그렇고 도입부와 신나는 음악이 좋아가지고 이거 뭔가 주말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도입부를 딱 듣거든요. 삘이 꽂히면 바로 들어요. 아 그리고 이건 좀 클리셰고 유치한 거긴 한데 일요일 아침에 썬데이 모닝 들으면 진짜 좋아요. 썬데이 모닝 이거랑 그냥 들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 썬데이 모닝 썬데이 모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빵댕이 흔들고 싶을 때 진짜 중요한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더 헬프라는 하프 더 하프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루비하게 그런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시면 감성 힙합 진짜 이 노래 듣고 이제 저녁에 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약간 이런 노래 이런 무드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이제 진짜로 몸 다 담그고 올게요. 안 보이래요? 안 보이려나? 땀이 막 그만 나 있어요. 땀 나 있어요. 땀 나 있어요. 반신욕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제 반신욕을 다 마치고 클렌즈 주스 한 잔 더 마시려고요. 몸을 정화해주는 마지막 단계 시중해식 밸런스 주스를 꺼내서 마실 겁니다. 이 주스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한숨아 진짜 배고파. 음 구석하네. 반신욕하고 이렇게 주스로 마무리하면은 몸이 너무 가져가요. 지금 내가 탄신이 낮은 것은 밤 늦은 시간이라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짠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밖에 야경 보면서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야경이 진짜 예쁘고요. 보여드릴까요? 야경이 예쁘죠. 야경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제가 원래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요즘 좀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울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워내고 에너지를 되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너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읽까봐. 이게 제 친구 저랑 친한 언니가 추천해준 책인데 이 세상 끝에 카페라는 책인데요. 소설인데 자기계발서예요. 술술 읽혀요. 아까 얼마 안 읽었는데 벌써 반 이상 읽었어요.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독서노트를 쓰는데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노트를 쓰는 건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읽으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책은 원래 좀 빨리 읽는 편인데 책 안에 내용들이 짧아요. 그래서 소설이 되어서 잘 읽혀서 제가 훅훅 넘기는 겁니다. 이 책은 제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 내가 뭘 위해 존재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 주인공이 어떤 카페에 가서 제 메뉴판에 세 가지 질문을 썼거든요. 두 개는 스포하지 않을게요.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아직도 제 존재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거를 한 번에 찾기 어려워요. 저는 게다가 아직 20대인데 어떻게 바로 찾겠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여기 노트에 쓰려고 지금 리마인드 중인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다 거북이가 파도를 만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을 맡긴대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헤엄쳐 가면서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덮치겠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지 대부분은 이제 타인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만 해야겠다라는 뭔가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써야겠다. 이건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배운 틀인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음 그리고 적용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썼던 건데 뭔가 들으니까 지금 봐도 좀 참 와닿네요. 되게 이때 겸손에 좀 꽂혔나보네요. 왜 되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때 그랬냐. 부끄럽는데? 어쨌든 이번 시험 같으면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새로운 노트를 샀습니다. 보여드린 독서 노트처럼 내용 정리하고 깨달은 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저 글씨 잘 못 쓰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요즘 이런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운치있게 책 읽는 거 강추입니다. 하루에 10페이지라도 좋아요.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도 그 10페이지에 정말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내가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쌓아온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먹거나 체형관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내 피부로 드러나는 거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는 내 얼굴에도 다 눈빛이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몇 분 산책하는 거 클렌즈 주스 먹는 거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독소를 빼는 클렌징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걸 하루만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내가 조금 지치거나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다못해 공복에 몸에 좋은 클렌즈 주스 한 잔 자기 전에 좋은 생각 한 번 이런 루틴들만 쌓여도 여러분들 정말 에너제틱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지금 제가 너무 엔더제틱하지 못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 주무시고 계셔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뭔가 깨닫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내일 좋은 거 공유할게요. 뭐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원래 삶이란 별게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도 별 것처럼 얘기할 테니까요. 또 기다려주세요. 잘게요. 굿나잇. 곧 있어요, 고. 골윤 Niger. 곧 활동할게요. 가자, 골윤. 로제 reflecting. 조용히 안 나와서 맘그놈데. 조용히